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여러 행사들이 모두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달라진 토론회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일상생활이 바뀐 가운데 복지 관련 단체들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8일 2020 대전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대전사회서비스원 기능에 최적화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실시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들에게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실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충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도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2020 공공복지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충남사회복지행정공무원의 복지정책 추진을 격려하는 기념식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을 맞이하면서 또 그동안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또 앞으로 20년 동안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제시하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방송을 접목해 복지정책의 발전과 개선 방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최된 온오프라인 토론회는 복지TV 세종방송이 참여해 축적된 기술력과 이동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